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에 납부한 세금 가운데 73%를 한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삼성전자가 어제 발간한 2021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납부한 조세 공과금은 11조 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년에 납부한 9조 7천억 원보다 14.4% 증가한 수준입니다. 조세 공과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73%로 약 8조 천억 원을 국내 세금으로 납부했으며, 뒤를 이어 미주 유럽이 14%, 아시아 11%, 기타 2% 순이었습니다.